대나무 웅웅웅웅웅웅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캐스트 주제에 힘든 수험생활의 마인드셋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얼마 전에 설날이 지나갔어요. 2023년 우리 설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개미년 올 한 해는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분이 많이 웃는 게 좋거든요. 많이 많이 웃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설날을 맞이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일상생활과 똑같은 그저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요. 서쪽으로 해가 지고요. 그냥 똑같은 24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이제 수험생활을 앞둔 마지막 고2 겨울방학이었고 겨울방학을 앞둔 시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10대의 마지막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20대의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날 누군가에게는 30대의 마지막 날 30대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래서 1월 1일 넘어가는 이 똑같은 하루였을지 모른 이 날을 숫자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수험생활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또는 수험생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니 우리는 수험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마도 수험생활을 앞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다짐도 많이 했을 거고요. 각오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심도 하고요. 동기부여도 받았을 겁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 자신 있어. 올해만큼은 작년과는 다르게 할 거야. 올해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올 한 해 나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스마트폰이고 뭐가 싹 다 없앤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해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1월 1일 또는 음력설인 우리 설날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었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퀘스트를 촬영하고 있는 이 날 기준 약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그럼 지난 시간을 쭉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보름에서 20일 정도. 돌아보면 어떠세요? 이때 계획하고 이때 다짐했던 대로 그대로 하루하루가 모두가 만족스러우실까요? 아마도 모든 나날들이 만족스러운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건 기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 작심삼일로 끝나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실까요? 아니면 그 작심삼일하고 또 무너졌다가 또 작심삼일하고 무너졌다가 이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그냥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각자의 삶은 다르니까요.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험생활을 앞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다짐들이 지금은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수험생활의 마인드셋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합격수기를 찾아봤을 거예요. 왜냐고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입결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해서 대입 결과를 딱 보고 나서 많은 친구들의 수험 후기죠.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봅니다. 읽어봤더니 아 이렇게까지 공부하니까 이런 대학이 가는구나. 이렇게까지 했어? 와 대단하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합격수기를 통해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그런 학과에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나의 공부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부더니도 검색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도 이제 뭐 수험생들이 많이 다니는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겠죠. 또는 그냥 정보의 바다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아 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겠구나. 저 교재를 사면 되겠구나. 학습 플래너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하루의 공부계획을 이렇게 쪼개면 되겠구나. 많이 많이 참고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그런 학습계획이나 나만의 일과 시간을 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지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하죠. 공부는 체력이야. 수험생활은 체력이야.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빠른 걸음 걷기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홈트레이닝이라든가 등등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체력관리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 전에 스트레칭 정도로만 뭐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체력관리까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홍삼도 한번 먹어보고 뭐 좋다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온다는 게 함정입니다. 지금 수험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제가 길을 꺾거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학생들 빼고는 대다수는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봐봐. 합격수기 읽어봤죠. 정보도 검색해봤죠. 운동도 하고 있죠.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있죠. 정말 열심히 해요. 내 나름의 인생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아 공부 좀 해. 뭐야. 나 열심히 한다고. 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결과가 왜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본인이 목표와 말을 잘 달성하지 못하는 즉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잘 캡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극소수의 상위층에 있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 대다수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볼까요? 자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야속하게도 옆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잘합니다. 심지어 너 어떻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잘했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학습계획자고 뭐 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 근데 그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요. 나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거든.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그 공부의 방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가 효율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이 친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친구들이긴 하지만 최적의 효율성을 내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해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아마도 대다수의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쟤 원래 공부 잘하잖아. 쟤 부자야. 대치동으로 엄마가 라이딩해주고 그런데 아 그렇구나. 여기 집은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집안이래. 원래 그 집은 전문직의 고소득 집안이래. 아 그래? 거꾸로 돌려볼까? 아 나는 가난하잖아. 나는 돈이 없잖아. 나는 패스도 못 끊고 학원도 안 다녔어. 나 원래 멍청하잖아. 별로 안 똑똑해. 나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공부 잘 못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있는 학창시절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물론 대학교도 있지만 고등학생 시절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생각 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수업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집중했거든. 하 이렇게.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 맨날 자요. 졸아요. 그런데 얘네가 훨씬 공부를 잘해. 물어봤더니 집에서 뭐해? 축구 봤대. 야 근데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냥 하면 된대.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봤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과연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게 내 잘못일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다니까요. 그대 잘못?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나 타고난 팔자가 타고난 팔자가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는 팔자고 누군가는 공부를 못하는 팔자다? 아닙니다. 아니 그럴 거면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공부 잘하게? 그런 게 어딨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뭔데? 그 차이가 뭔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와 지금 현재의 나와 그 극간을 버리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할까? 정답 말씀드립니다. 무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줄까요? 즉,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이 잠재의식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신 있게. 자, 이 잠재의식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까? 이와 관련된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노트북이 두 대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죠? 같은 제조사의 같은 브랜드 같은 생산 연월일 같은 공정을 통해서 같은 똑같은 제품 두 개가 있습니다. 편의상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합시다. 근데 이 두 노트북의 성능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A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A 노트북을 들고 와서는 뭘 하고 있나?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게임과 관련된 것들을 마구마구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이 노트북은 게임에 최적화된 노트북으로서 게임이 굉장히 잘 돌아가겠죠. 반대로 B라는 노트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뭐 뭐 CAD라든가 아니면 3D 이미지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CAD 뭐 뭐 뭐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대요. 그럼 이 B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B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깔려있을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은 날짜 똑같은 제조사 똑같은 성능에 똑같은 공정으로 나왔던 똑같은 노트북이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게임에 최적화되고요. 하나는 산업현장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 높이는 최적화된 노트북으로 쓰임이 달라집니다. 결과값이 다르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부자는 대대로 부자일 확률이 높고요. 가난한 자는 대대로 가난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자랑 가난한 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지금 색깔 칠해놨다? 대대로 대대로 부자인 집안에서는 부자일 확률이 높고요. 가난한 집안의 확률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확률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금수저는 다르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걸 지금 우리 수험생활로 바꿔볼까요? 공부를 잘 하던 집안 뭔가 이제 학벌이 좋은 집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 학벌이 좀 안 좋고 미안합니다만 뭐 저도 그랬죠. 학벌이 좀 안 좋고 뭔가 공부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좀 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실제로 성적이 그와 비례하게 나타나는 형향 성향이 있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부의 대물림이다. 이게 학벌의 대물림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하면 신뢰도가 안 갈까봐 인물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브루트 브루스 리프튼 박사 줄기세포 및 뇌과학자의 권위자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브루스 리프튼 박사의 그 사진을 제가 구했는데 좀 그래서 제가 그릴까 했다가 그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이미지만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브루스 리프튼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의 잠재의식이 찍어낸 인쇄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뇌과학자입니다. 줄기세포 및 뇌과학자. 뇌를 연구하는 학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 있잖아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투영된 내 모습 나의 모습은 나의 잠재의식이 빚어낸 결과물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잠재의식이 찍어낸 인쇄물이라며 근데 내 잠재의식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 거를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언제 뭐 공부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 해달라고 했지 내가 공부 잘 못하는 프로그램 해달라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잖아.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브루스 리프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95%는 주목하세요. 7살 때까지 7살 때까지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살 여러분 7살 아직 안 되신 분 없죠? 다 넘었네요. 어떻게 7살 조금만 한번 들여다봅시다. 7살짜리 아이들 본 적 있어요? 7살 이하 뭐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초등학생 말고 그 어린 아이들 뭐하고 있습니까? 맨날 뛰어다니고 있죠. 맨날 뛰어다니고 궁금한 것도 어쩜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 속에 7살 이하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맛보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운받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환경 그 어릴 때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크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뿐 이 프로그래밍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7살 때까지 만들어진 삶의 프로그램이 지금의 나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여서 여러분 한 번 들어봤을 텐데 혹시 벼룩 알아요? 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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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떠잉? 제가 그렸습니다. 좀 귀엽자라고 그렸는데 좀 징그러운가? 뭐 한튼 나, 나요? 어, 너요, 너요, 너. 너, 너, 너. 벼룩, 너. 어, 벼룩. 벼룩 들어봤어요? 피디님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전 없는데. 아, 그래요? 보셨대요. 아무튼 벼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벼룩이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뛰어다닌대요. 뚜록, 뚜록, 뚜록 이렇게 똥잉, 똥잉, 똥잉 나 벼룩. 귀엽죠? 똥잉, 똥잉 태어나서 한 본인의 원래 몸에 100배 가까이를 뛸 수 있대요. 본인의 몸보다 100배 가까이를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래. 벼룩은 원래 그렇대요. 요만한 벼룩이 뿅! 뛰면은 본인 몸에 100배를 뛸 수 있답니다. 자, 근데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벼룩을 어디에 가둔다? 병에 가둡니다. 유리병. 한 30cm 정도 되는 이 유리병에 가둬요. 유리병. 유리병에 가두면은 갓갓갓갓갓갓갓 이렇게 갇혀있겠지? 갇혀있는 이 벼룩들이 점프할 겁니다. 어떻게요? 점프! 점프! 요렇게 점프! 쿵! 점프! 엉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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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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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프겠지? 경험은 있을 거 아닙니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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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둥! 쿵! 쿵! 하다 보니까 벼룩들이 어느 순간 이 정도 높이까지 뛰면은 아프구나 를 알게 되겠죠. 알게 됩니다. 체감상 알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상했다시피 이 높이 30cm 정도 되는 이 유리평의 뚜껑을 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열었어요. 열었더니 어떻게 된다? 이 벼룩은 딱 여기까지 29, 28cm까지만 뛰게끔 됩니다. 거짓말 같지만 실제 존재하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태어난 벼룩 같은 경우는 평생을 태어나 보니 요만큼만 뛰게끔 프로그래밍 된 거잖아. 평생을 본인이 본인 몸에 100배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죽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만큼만 뛰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 있고요. 비슷한 예로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그렸게? 제가요. 참 귀엽죠? 코끼리가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 하트병병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이다. 근데 이 코끼리가 어릴 때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황색이나 노란색 굉장히 잘 보이는 색깔로 칠한 요 줄을 묶어놓은대요. 다리에.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말뚝에 박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아직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했지만 사실상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그 무렵 이 아기 코끼리의 발을 풀어주고요. 커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른 코끼리가 됐어요. 좀 크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인 코끼리는 그런 말뚝찜이야. 발로 툭 하면 끊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된 코끼리에게 어릴 때 찼던 그런 색깔과 똑같은 밧줄을 세지 않아도 괜찮아. 비슷한 밧줄을 이렇게 묶어서 작은 말뚝에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는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머물러 있다고요. 이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를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끊어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어릴 때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속에서 죽어갔던 유리방 속의 벼룩이라든가 벗어나지 못했던 줄에 못 낀 코끼리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자 우리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한계 설정이라고 있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한계 설정이 뭐냐면 본인의 한계를 누군가가 설정해놓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한계를 나는 이만큼까지밖에 못해 나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를 누군가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야. 그걸 누가 설정할까? 여러분이 합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안타깝고 정말 무서운 거는 본인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잠재의식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한 채 그 설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온풍기 지금 히터 이런 거 히터 온도를 설정해놓으면 그거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내려와서 또 설정 맞추고요. 기가 막히게 맞춰주죠. 내가 설정한 한계선에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가 설정한 거야? 여러분이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잠재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살 전에 프로그래밍이 된 이미 나에게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걸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원에서 7살 전에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캐스트 찍었겠죠. 바꿀 수 있으니까 인생 역전에 스토리가 존재하고 인생 역전에 그런 성공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따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먼저 이거 예부터 봅시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예부터 보고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는다고 합시다. 앱스토어를 열어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고 나서 쓰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하니? 지우면 되죠. 지우고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새로운 거를 다운받으면 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딱 프로그램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이거는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자기암시 그리고 반복입니다. 다시 자기암시 반복 한 번만 더 자기암시 반복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암시가 뭐냐면 이미 나는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땡땡 대학 땡땡 학과 이사학번에 합격했다라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뇌의 권위자였던 누구? 브루스 리튼 박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등장하세요. 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룰 때까지 본인이 원한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이라고요. 자 이게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능하답니다. 해서 제가 뇌과학적인 모습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번에 따로 준비할 건데 실제 스스로를 속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속이면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인강 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는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제 개인 SNS 계정이 있어요. 인스타 계정에서 이벤트 같은 걸 했었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이벤트를 할 때 아이들한테 선물을 보내줄 때 이벤트 선물을 보내줄 때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너 원하는 학교가 어디야 원하는 과가 어디야 이름이 뭐야 물어본 다음에 다 써줬어요. 손으로 땡! 무슨 무슨 대학 무슨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누구누구 이벤트 참여해서 고마워 무슨 무슨 대학 무슨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누구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갑을 굉장히 오랜만에 공개하는데 저의 지갑이에요. 굉장히 오래 썼는데 짠! 아이고 천원짜리밖에 없네. 창피하니까 떼고 하하하하 잘 보시면은 저 잘 안보이죠? 안보이니까 갖고 온 거예요. 저 대학생 때 사진이에요. 확대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여기에 제 신분증이 항상 붙이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 대학생 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보여줄게. 이게 지금 스티커인데 잘 안보이죠? 역사교사 김종욱이라 써있어요. 잘 안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버처럼 잘 보이니? 역사교사 김종욱 역사교사 김종욱이란 이 스티커가 저의 핸드폰 저의 지갑 저의 소지품 거의 모든 곳에 다 붙어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속으로 되어있는 이런 스티커인데 이거 말고 저의 모든 펜과 소지품에는 전부 다 역사교사 김종욱 202011 역사교사 김종욱 다 써있었다고요. 이미 저는 역사교사였습니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 어떤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는 어떤 수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친구랑 자취를 했다고요. 임고 준비할 때 임용고사 준비할 때 그 친구랑 자취를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국어교육과 저는 역사교육과 같이 이제 잠들면서 이랬죠? 잘자 박선생 잘자 형아 잘자 웅선생 잘자 김선생 이랬어요. 김선생, 박선생 임고 준비하는 친구인데 이미 선생이었어야 돼. 이미 선생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까불면서 수업을 한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마도 메가스터디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캐스트 제목이 의심하지 마였을 겁니다. 저희 캐스트 맨 끝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3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풋풋했을 텐데 아무튼 그 3년 전에 저의 모습에서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자기암시와 반복이 중요하다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암시와 반복을 하면 되느냐? 쓰고 말하고 시각화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했던 것처럼 저는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던 내용이야. 그저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아,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또는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알게듯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말하고 시각화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쓰는 거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뒤껏 말아봐야 2, 30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최대한 간략하게 시점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써보는 겁니다. 나는 2024년에 무슨 무슨 대학 무슨 무슨 학과 1학년으로 입학한다. 나는 2024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땡땡 대학 땡땡 학과 이사학번 누구누구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쓰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하세요. 10번을 쓸지 50번을 쓸지 100번을 쓸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매일 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직접 해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해보세요. 하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흐흐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음악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와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써보세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 날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여러분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한계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내시면 됩니다. 정말 허무 맹랑한 소리 같지만 제가 지난 날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 전부다 눈물 흘릴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난 날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저는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긍정의 힘 진짜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왔더라고 물론 굉장히 눈물 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 또는 수험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 이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어낸 모습까지 이루어내서 내가 대학생활 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미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냥 목표 나 얘기가 목표야 좋은 대학 가면 되지 그런 거 말고 진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